네 저희 달라스 라이프 돌아왔는데 오늘 달라도우미가 예고해드린 대로 3명입니다. 기존의 달라도우미 영아씨하고 저 그리고 저희가 꽃미남 cp 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아씨 머리 크기에 반만 하고 그 비유를 왜 저한테 하세요? 저의 크기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영아씨 반만 하고. 아니 근데 정말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요즘에 패션을 아는 사람들만 소화한다는 라이더 자켓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가죽 자켓에. 저는 이게 cpa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양복에 정장에 이렇게 딱 갖춰서 입고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빨간 셔츠에 라이더 자켓을 입고 cpa님이 따라서 라이더 자켓을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여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영아씨 얼굴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반가운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 그리고 또 자기소개를 저희가 cpa라고 소개는 해드렸는데 인사하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드유라고 하고. 헤이 주드. 네. 그 주드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들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회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네. 네. 그리고 cpa 라이센스를 한지는 몇 년 안 됐고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는데 벌써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회계사님이세요. 그렇죠? 네. 저는 뭐 회계사 합격은 좀 일찍하고 라이센스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합격은 좀 일찍 해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제가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막 박서준 이렇게 던지니까. 네. 정말. 저 약간 약간 이종석. 누구 오면 같이 붙여서 가려고 그러더라.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약간 이종석 씨. 약간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정말 들었어요? 네.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느낌이 그래요. 진짜로. 감히 근데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5788님께서 카메라 피디님 영아 씨하고 진원 씨 치워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칙칙해요. 주두 씨만 비춰주세요. 아 정말. 알겠어요. 이거 자막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없애주세요. 네. 아무튼 뭐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CPA님이 오신 건 아니지만 우리 주두 CPA님. 또 이렇게 우리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학생 여러분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요즘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들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해서 같이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뭐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 좀 전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 달라스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뭐 카톡밥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여기 미국에 혼자 왔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달라스 뭐 그런 건가요? 친목도모방. 친목방 뭐 그런 거. 싱글남들의 모임? 남자만 모이면 안 모인죠. 네. 그건 아니죠. 그런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나는 지금 뭐 아직 영주권 전이고 OPT 중이거나 CPT 중이거나 뭐 제이원 비자거나 이런 식의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텍스보고를 해야 하냐. 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회계사무소 어떤 곳에 전화해보니까 아 우리는 영주권자 이하의 텍스보고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돌렸을 때도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나도 이제 일은 하고 수입은 생겼는데 세금 보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군요. 아. 그리고 뭐 또 진짜 유학생들 말씀하시니까 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죠. 생각보다 유학생들이 일하는 경우 비율이 훨씬 많더라고요. 안 하는 경우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라도 일을 하고 아니면 CPT 인턴십이라도 하고 아니면 뭐 졸업 후에 OPT로 하듯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 뭐 유학생들 뭐 CPT OPT 그다음에 제휴원 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이잖아요. 주재원 비자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런 분들도 이제 세금 보고할 때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세금 보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연방세가 여기서 레지던트냐 논레지던트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좀 자기 스테이러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레지던트냐 논레지던트냐가 제일 중요한데 텍스트 와이즈로 레지던트인지 보려면은 그 테스트가 있어요. 섭스테셜 테스트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올해 31일 뭐 최근 3년에 181일 이상 거주했으면은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예외조항이에요. 예외조항을 보면은 뭐 외교관이나 문화교류비자나 아니면 뭐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논레지던트로 구분한다라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도 지금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CPT, OPT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해도 논레지던트가 되는 거죠. 아. 아까 예외조항에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논레지던트인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1040 있잖아요. 그건 레지던트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난 논레지던트이기 때문에 1040NR이라는 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NR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같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포함할 거예요. 저같이 뭐 5년 이하로 거주를 했고 그리고 싱글인 경우 이런 사람들은 1040NR 이지라고 뭐 영주권자 이상들한테 주는 디덕션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빠져서 엄청 심플하게 나와 있는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로 작성하면 훨씬 쉬운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텍스 수입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텍스 리더는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상식이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신분하고 상관없이 스테라스하고 상관없이 레지던스라는 개념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게 다른 소리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아예 폼 자체가 다 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폼 자체도 다르고 훨씬 심플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몰라서 좀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차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040을 하려고 보통 하던 폼으로 막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이 많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 친구 회계사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업에 오래 있던 회계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학생이나 뭐 그런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처음부터 여기에서 뭐 시민권자로 있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많죠. 5년 이상 계속 공부 유학하고 그다음에 뭐 OPT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네. 5년 이상으로 거주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레지던트로 구분해요. 아. 그러면 또 다르군요. 네. 그리고 H1 이게 좀 다른 경우도 H1B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더라도 H1B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취업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또 레지던트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하여튼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 난 그냥 유학생이고 5년 이하로 거주했고 수입은 있는데 대부분이 싱글이잖아요. 그렇죠. 싱글이다. 그러면 1040NREG 이걸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들으셨죠? 지금 유학생인데 학교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졸업을 하고 OPT나 CPT 과정 중에 있어서 수입이 생겼든 5년 이하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또 싱글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서류인 거네요. 네. 아주 간단한. 서류 중에서는 1040NREG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유학생 뭐 텍스 리턴 얘기를 하길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아는 유학생들이 뭐 이렇게 세금 보고 할 때 그 학비 낸 거 신고하면은 실제로 제 주변에 그 학비 낸 거 신고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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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다시 돌려받아요. 네. 뭐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만 봐도 지금 뭐 저 친구들도 불과 어제만 해도 아 나 학비 이번에 면제받았는데 어떻게 받냐. 여태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받냐. 나 앞으로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학생들은 학비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자비 가지고 학비를 부담을 해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디덕트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이번에 텍스 리폼이 크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세제 개편이 뭐 30년 만에 그때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 업 오브 더 라인 디덕션이라고 좀 디덕션이 트위션 디덕션이 크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2017년도 기준에도 원래 없어졌다가 다시 해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어멘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IRS하고 이런 데나 아니면 보통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은 뭐 이건 센스티브하게 자주 바뀔 수는 있는 건데 콩그레스가 나중에 2018년도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발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또 어멘드를 하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지금 현재 아메리칸 오포처리티 텍스 크레딧이라고 크레딧은 존재를 해요. 이건 여태까지 존재를 했던 건데 이거를 뭐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일단 IRS에다가 물어보면은 나 F1이고 5년 이하로 거주를 했고 나 그런데 학생이니까 이거 아메리칸 오포처리티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제너럴리 노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해당하는 사항들도 많고 처음 4년만 되고 뭐 5년 이상 텍스 보고를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보통 유학생이고 나는 이번에 텍스 리턴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아니 못 받아요. 아 아쉬운 소식.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세제 개편이 되면서 일반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디덕션이 커지고 이런 약간 자잘한 디덕션들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제너럴 디덕션에서 커버하고 또 크레딧 받고 하면은 또 그럭저럭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시는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손해보는 게있들. 네. 그렇네요. 그냥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디덕션 자체가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사람 많은 분들이 광고하는 건데 이거는 좀 복잡한 룰이에요. 그래갖고 잘 모르는데 한미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한미 조세 조약이 엄청 길고 막 70년대 재정제걸로 줬어요. 아 그래요? 엄청 길고. 이름도 그래요. 양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21조에 보면은 학생들의 학생비자나 아니면은 뭐 내가 트레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5년 동안 장학금도 원래는 다 텍스보고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일단 받은 돈은 너는 다 텍스보고 해야 된다. 장학금 받은 거. 장학금 좋죠. 다양하게 뭐 학교에서 받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받았든 단체에서 받았든. 로또를 받았든 겜블을 했다. 그렇죠. 다 원래 해야 되는 개념인데. 네. 이 조항에 따르면 5년 동안 장학금의 경우는 100% 면세가 되고 일반 소득에 대해서도 2000불까지 면세가 된 조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40NREG를 제가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6번 항목을 보면은 이 텍스 트리트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2000불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조항을 큰 거. 2000불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네. 이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건가 있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영아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학 시절을 보내봤습니다만. 그렇죠. 유학생이 학비 디덕제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 그냥 지나갔어요. 내 돈 어디 갔어요? 다 날렸어요. 저희가 노래한 거 듣고 와서 또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 조금. 아니 근데. 말씀도 잘 하시네요. 아 아니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전 왜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겠어요. 노래한 거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우리 주드 CPA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도움될 만한 이야기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문자를 통해서 좀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또 약간 세금 보고 약간 사각지대에 있으신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조금씩 일하고 있거나 교환 와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되네요. 그러게요. 노래한 거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꺼내 먹어요. 네. 달라스 라이프 오늘은 꽃미남 CPA. 예전에 이종석 닮았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다고 하신.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봐도 사실은 이종석. 계속. 있었는데 안 그래도 채팅방에 5788님께서 저는 유학생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 타픽이 그렇게 뭐 나한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보라만 봐도 보이는 라디오만 봐도 흐뭇하네요. 그러니까요. 어쩜 저리 혼칠하게 생겼는지 동공정화 중이라고. 심지어 옆모습만 나오는데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요새 보면은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전문직들은 안경 막 뺑뺑뺑뺑 도는 거에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해 보이시는 그 외모에 막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되게 세련되고 멋지고 패셔너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 그 프로필 회계사님 프로필 보고 약간 어 아이돌 같다 그랬거든요. 슬쩍슬쩍 진원씨가 보여줬어요. 달라스가 참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유능한데 참 인물도 혼칠하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두 회계사님은 어디서 노세요? 달라스에 다 똑같이 가지 않을까. 가는 곳 다 똑같이 가고. 어딜가. 왜냐하면 채팅방에서 송영아씨. 송영아씨 아마 그 카톡방 단톡방 가입한다. 라고 지금. 자기 손을 거셨어요. 지금.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요. 거기 제안 있나요? 아니요. 제안 없어요. 아니 솔직히. 괜히 이렇게 너무 매너 있으시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안 받아주죠. 양반이시네요. 어쨌든 저희가 세금 보고 특히나 유학생들이나 좀 그런 이렇게 여기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반적인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 말고 약간 세금 보고 좀 헷갈리고 사각지대 있으신 분들.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유학생이라든지 유학생인데 예전에는 유학생들이 이걸 신청하고 했던 게 학비 낸 거 디덕터블 받으려고 신청했었지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니까 유학생인데 학교 시설 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OPT CPT 진행 중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돈을 수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 보고 내가 아직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 보고 꼭 해야 되나?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그냥 유학생이고 그냥 OPT 지금 시기인데 세금 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게 저희 주본분들도 보통 다 영주권자 이하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나는 미국인이 아닌데 내가 왜 세금 보고를 하냐 하는데 미국은 원칙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한국이랑 상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혹시 뭐 돈을 주었어요. 이런 것도 다 세금 보고를 해요. 돈을 주었는데요? 네. 이런 것도 다 하다 못해 불법적으로 본 거든 뭐든 네가 벌어들인 거는 다 보고를 해라. 네가 알아서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네가 보고를 해라 하는 주의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너무 센스티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텍스 전문가에게 또 자기 개인적인 거는 상담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긴 하셔야죠. 만약에 자기가 벌어들이는 게 뭐 퍼스널 익잼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배울 때는 그때 4,050이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많이 벌어들였으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구나 이제 뭐 유학생이든 뭐 영주권이 있든 없든 하여튼 수입이 생기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사실 그게 또 나중에 어쩌면은 또 요즘에는 뭐 그러게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무슨 불이익 같은 게 생길 수 있나요? 이게 랜덤으로 오짓이 걸리는데 만약에 오짓이 걸려가지고 안 했다 이러면은 뭐 나중에 영주권자나 이런 거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지가 있다. 뭐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혹시 만약에 요즘에 하도 막 이민법 뭐 얘기가 많으니까. 이민법도 많으면서 뭐 그런 거 기사 보면은 막 아 우린 미국을 위한 사람을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직분들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데 얘가 기본적으로 택스를 여태까지 벌었는데 많이 벌었는데 안 냈어. 그러면은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영주권 심사하면서 어? 이제 졸업하고 OPT 미국에서 취직해서 일했는데 왜 세금 보고 안 했냐. 호투리가 잡힐 수는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뭐 유학생이시든 영주권이 있든 없든 수입이 생겼으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먼저 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영주권자든지 시민권자든지 상관없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택스 보고를 해야 된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네. 저는 미국에서 미국 회계도 많이 공부를 하고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IRS 이쪽에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세금 보고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택스를 아끼는 방법은 좋은데 이베이전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은 그게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일단 디카프리오 나오던 영화 IRS 관련된 뭔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봐도 그렇고 IRS 하면은 일단 되게 무서운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IRS. FBI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FBI보다 IRS가 무섭다 이런 문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세금 안 낸 죄.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특히 조심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내려고 안 냈던 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몰라서. 우리는 아니었나 보다.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뭐 좀 아실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고요. 하여튼 학생이시고 아니면은 OPT들라도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셨고. 싱글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세금 보고와는 다른 서류. 1040 NREG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니까 좀 알고 이렇게 세금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온신 김에 일반적인 그런 세금 궁금한 세금 보고에 대한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면은 위드홀딩이니 소셜시키지 텍스, 메디케어 텍스 그러니까 책 받으면은. 어려워요. 뭐가 많아요. 그렇죠? 내 돈을 누군가가 가져가고 준단 말이에요. 벌고 싶은데 자꾸 가져가요? 나는 분명히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책이 나오면은. 맞아요. 뚝 띄워서 나오니까. 내 돈 몇백 벌 누가 가져갔지?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좀 그냥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실. 처음 직장을 잡고 하시는 분들 헷갈리실 텐데. 그거 개념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 텍스 플레이닝이 좀 많이 중요한데 위드홀딩 텍스,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이런 텍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난 이번 달에 얼마 벌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받고 나면은 뚝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요. 네더마운트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더마운트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위드홀딩 텍스라는 거는 한국말로 원천징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하실 때 W4니, I9니 이런 거 작성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걸 작성해서 뭐 페이럴 담당자나 회계사 뭐 그쪽 분에서 이렇게 얘는 얼마 정도 텍스를 내겠다 해가지고 위드홀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떼두는 거죠? 미리 떼두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회사에서는 좀 보통 떼야 되는 것보다 많이 떼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텍스 리스트 할 때 많이 돌려들 받잖아요. 보너스 체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토해내야 되면은 마음 아프니까. 네. 근데 위드홀딩 텍스 자체도 사실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기 싫다. 그럼 내가 만약에 위드홀딩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내도 돼요. 내가 다달이 받는 거에서 덜 떼고 받고 나는 나중에 텍스 시즌 되면, 리터 시즌 되면 그때 계산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페널티 조항을 봐야 돼요. 텍스 페널티를 피하려면은 첫 번째로 일단 작년에 냈던 텍스의 전체 금액을 내거나 두 번째로 올해 낼 금액의 90%를 내놨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텍스 내야 되는 게 1000불 이하거나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안 내요. 그럼 일단 처음 거 본다면 내가 작년에 3만불 받았는데 올해 5만불 받았어요. 그러면 위드홀딩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내 만큼만 내면 되죠. 그리고 내가 수입이 제게 적은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바 같은 걸 하거나 이런 식의 돈을 벌면은 그런 것들은 내가 텍스 디덕션들 다 하고 나면은 진짜 조금 많죠. 1000불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드홀딩 안 할래. 그냥 이번 달에 더 쓸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위드홀딩은 내가 꼭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해서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소셜 시큐리티랑 매기드 기관은 좀 달라요. 이거는 맨데토리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소셜 시큐리틴 6.2% 메디케어는 1.45%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내가 논레지던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5년 이하 거주한 사람. 그러니까 저만 해도 OPT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두 개 합쳐서 피카텍스라고 해요. 7.65%를. 이거 떼서 나온 걸 보고 저는 회계사무소에 전화해서 나 이거 안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년 이하로 거주하는 논레지던트인 경우에는 이건 다정으로 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룰로 보면 이거는 나는 안 내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하로 있는 논레지던트는 안 내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는데 이게 그럼 회사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회사에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내가 7.65%를 내면 회사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 이거 안 낼래요. 그리고 돈 더 받을래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지 마세요 하면 회사도 땡큐인 거죠. 그렇네요. 낼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돌려받고 이렇게 하려면 또 머리가 아프고 그냥 내가 OPT다, CPT다, 제의원이다 이러면 그냥 피카텍스 안 낼래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거는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맨 처음에 저도 받았을 때 회계사무소에서 그걸 떼고 줘서 저도 제가 전화해서 안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전공을 해놓으니까 참 좋네요. 이런 걸 또 알게 되니까. 저희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채팅방에서 112, 112님께서 제가 유학생인데 2018년 11월에는 4년 차였고 12월부터 5년 차에 5년이면 어떤 폼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이게 피지컬 이열로 5년이기 때문에 만 5년인 거죠. 5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했다고 하면 2014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10, 11, 12, 13, 14 이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피지컬 이열로 5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그러니까 해외로 그러면 그만큼이 또 훅 주는 거죠. 그런데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룰은 3년 동안 181일 이상 거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룰에는 적용이 되고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면제 항목인데 이게 특수조항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5년 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잘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2018년 11월 시점에 4년 됐고 2018년 12월부터 5년 차에 들어왔으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1040NREG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년이 2018년 기준으로 5년 안 넘은 거에요. 5년까지라서 그렇죠? 딱 5년까지 되는 거에요. 5년 차에 12월 때로 5년 차에 막 들어간 거니까. 네, 네, 네. 5년까지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보드라인에 걸려있는 분이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텍스 이런 걸 제가 조언을 해드려도 이게 다 저도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CPA고 내가 지금 상담해 주신 분의 1대1 개인 CPA가 아니라서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도 디스클레이머인데 이런 것들은 다 자기 IRS나 아니면 자기 개인 텍스를 잘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봐가지고 플래닝을 잘 짜시는 게 좋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마무리라야 되는데. 어머, 진짜요? 벌써? 만약에 이거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헷갈리잖아요.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그러게요. 주두 CPA님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저 제 인스타로 연락주신 저는 무료로 아, 농담이었는데. 아니, 진짜 무료로. 인스타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쪽지 같은 거를 주시면 인스타 데이유디와이오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저는 뭐 회사에 소속돼 있겠고 제가 펌을 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텍스 리턴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조언 같은 거는 저도 조언이 필요하면, 학생분들 이렇게 조언이 필요하면 주차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재능 기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약간 유학생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주두유씨, 주두유신데요. 우리 인스타에서 이렇게 쪽지에 DM 보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잘 아는 한도죠. 이왕이면 와서 팔로우도 한 번 꾹 눌러주시면 그러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회계사 사무실에 가셔서 도움받을 수 있겠고요. 특히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 많으면은 그럼요, 그럼요. 회계사 가시는 게 진짜 도움받는 게 좋고요. 오늘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린 거는 대부분은 유학생이나 유학생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인사를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달짝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만 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 1호로 모시겠습니다. 오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지금 벌써 채팅방에 주두씨 언제 와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 달라스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좀 외면되고 소외됐던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정보를 또 나눠주셨는데 주두유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도움되셨다면은 고맙습니다. 저희는 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막 들죠? 네, 또 조만간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